K-물대포 수출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귀한 분이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태국 인권운동가이자 정치적 난민이신 찬호크난 루암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현수마 약간 이쪽으로 가달라는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님 그 다음에 찬호크난님 그 다음에 류호정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태국의 청년들에게 분명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한국산 물대포 수출 규제를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찬호크난 씨는 왕실모독죄로 인해서 태국에서 15년형을 받을 그런 위험에 처하고 한국으로 망명을 오신 난민이십니다. 그리고 국제연대 사안에 대해서 늘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류호정 의원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부터 태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초강경한 수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동원하여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해산시키는 등 강경한 대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은 총리 퇴진과 군부재정헌법의 민주적 개정 그리고 국왕의 권한 제한을 통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태국 왕실은 어느 정도 타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지만 총리는 사퇴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시민들은 계속 시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11월로 접어들면서 태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태국 왕당파가 민주화 요구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부 쿠데타를 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태국의 시민들이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게 된 배경에는 태국 헌법 제6조와 형법 제112조에 규정된 왕실모독죄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왕실모독죄는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선 찬오크난 루암십씨는 태국 쭐라롱권 왕립대학 정치학과 학생으로서 지난 2014년 5월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관련 운동을 이끌어온 활동가입니다. 태국 왕실을 비판한 BBC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셨고 현재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찬오크난씨 외에도 태국의 많은 청년들이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돼서 구속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짜투팟 분타락 라락사씨는 8개월 동안 구금돼서 재판을 받다가 2년 6개월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또 솜옷 푹푹사카샘숙 씨는 7년 동안 수감된 바 있습니다. 태국 청년들의 민주화 요구 집회는 군부독재와 정근대적 봉건제도에 맞서서 새로운 태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정치혁명입니다.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이들의 정당한 투쟁에 더 이상의 희생이 뒤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국 왕실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왕실모독죄를 즉각 폐지하고 또 해당 제목으로 기소되어 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태국 시민들을 석방하고 사면해 주십시오. 제 옆에 계신 찬오크난씨를 비롯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낸 모든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찬오크난씨가 더 이상 난민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의 신분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에도 요구합니다. 인권침해 수출 사업인 집회 진압용 장비 수출을 전면적으로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집회 탄압에 사용된 물대포는 한국에서 수출된 것입니다. 지난 민중총걸기, 2015년 민중총걸기 집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표가 바로 그 물대포가 K물대포라는 이름으로 수출돼서 지금 2022년 태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국제치안산업박람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치안한류로 포장되면서 지구총 곳곳에 집회 진압 장비들이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집회 진압용 장비 수출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국회에도 요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지원관련법을 제정해서 한국의 활동가와 또 해외민주화운동 활동가 간에 연대의 교두보를 놓아야 합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세계 각지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태국 청년들의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면서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적극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그 행동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청년들이 지금 세 손가락 경례를 민주화 시위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헝거게임에도 나온 자세인데요. 자세인데요. 자유와 평등 우애의 뜻을 담아서 세 손가락 경례를 보냅니다. 태국 청년들이 승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 청년정석 unter operating 태국년대 한국 peroW nosThe Justice Party 시족의 상황을 담 avez 태국년대 2014년에 대한 국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후 국립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국립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국립이 일어났습니다. gave me the dictatorship at all during the first few years after the coup d'etc and then how how can this happen you know in thailand we have had democracy we have had the first constitution before korea but until now it's been more than 80 years but we are not going anywhere look at korea right now 지금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안의 정체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발생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monarchy에 대한 정체성을 겪고 있습니다. 항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king always approve it the king signed to approve the coup data this show us the link between the monarchy and the military the military coup data so right now a lot of young generation in thailand young people coming out on the street and fighting for democracy and fighting for their rights and um they are fighting for three things right now we have three demands the first demand is resign the second demand is uh rewrite and the last one is to reform the first one is we call for the prime minister to resign and then the second one we want to rewrite the constitution and the third one we want to reform the monarchy so we want to bring the monarchy back to their position which is under the constitution you know right now there is the law called les majestes this law is to protect the king from defamation it means that no one can criticize the king in our country and you cannot even say that you don't like the king or you don't love the king it's illegal and the sentence of this law is very heavy it's five to fifteen years and this law calls me here because i was charged with les majestes three years ago that's why i came here to korea and applied for refugee and then i got the refugee status here two years ago uh during the past two years two and a half years that i have been here i have learned a lot about korean democracy i have learned that korean people have fought for democracy for a long time and it was a successful i wish thailand can follow korea path and i want to say that uh we need your support and we need your international solidarity thank you korea path and we need you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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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심지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차까지 동원됐습니다. 며칠 전 집회에선 그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태국군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격렬한 시위 현장에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태국어로 개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펴졌다는 소식, 광주항쟁과 촛불현명에 감명받았다는 태국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태국 경찰이 사용하는 고수압 물대포차가 바로 한국에서 수입됐다는 참담한 뉴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광주가 그러했듯 오늘도 투쟁하는 홍콩이 그러했듯 태국 역시 민주화의 선두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는 태국의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많은 취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찬옥 크나님의 오늘 발언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번역해서 보도자료로 같이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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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